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사진을 동영상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만들기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새로 만들기 이런 것이 뜹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죠. 이걸 터치해서 16대 9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죠. 프로젝트 이러면은 여기에 자기가 넣고 싶으면 이거 터치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만들기 하단에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여기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에서 여기에서 저는 세금폰으로 다운받은 사진을 즐기찾기에 등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즐기찾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치하고 한 번 더 터치했어요. 또 이것도 터치하고 한 번 터치했어요. 각각 두 번씩 터치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 이 끝에 있는 X를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다른면은 여기 제일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폭포가 제 생각은 빅토리아 폭포 같아요. 이 폭포를 있는데 폭포 지금 이제 플레이하면은요.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보겠어요.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하려면은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터치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면은 가장자리에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선이 생겨요. 그러면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작위치가 있구요. 끝위치가 있어요. 시작위치와 끝위치 이것을 달리 함으로써 사진을 사진을 마치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시작위치가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하면 여기 색깔이 가장자리에 보시면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가장자리에 다르잖아요. 여기는 색깔이 가장자리에 다르죠. 요렇게 요런 색깔이 가장자리에 있어야만 선택된 겁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모니터 화면에서 조절합니다. 이 모니터 화면에서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요렇게 해서 요 오른쪽 부분을 확대해서 요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요렇게 갖다 놨어요. 처음에 시작위치를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시작위치를 요 하얀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있는 것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끝위치 요 화면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고서 터치하면 요 가장자리에 색깔이 달라지죠. 요런 상태에서 요 모니터 화면에서 모니터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게 하얀 사각형 안쪽에 있죠. 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부근에서 요 부분이 나타나고 점점점점 변해서 요 이쪽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때는 시작위치를 다시 터치하면 플레이 여기 플레이 헤드가 플레이 헤드가 제일 앞에 편집 기술이 제일 앞에 옵니다. 제가 앞에 와서 터치해서 뒤로 가기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터치했죠.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고 한 번 더 터치하고 그럼 이 플레이 해보면요. 아까는 이 사진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자 이 플레이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요것은 지금 이 두 번째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왼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아까 한 것과는 반대로 지금 한 편집을 해보겠어요. 이 펜앤줌을 다시 또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시작위치에서 아까는 제일 앞에 이걸 했잖아요. 이중을 했는데 이제는 이쪽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쪽편을 시작점을 이쪽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로서 화면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았고 다음에 끝위치 여기 있죠. 끝위치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끝나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이렇게 확대하면 화질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너무 화질이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적당히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시작부분에서 이 하얀 사각형 속에 있는 것에 출발해서 끝위치에서 이 하얀 조그만한 이 사각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끝날 때는 꼭 시작위치를 터치하는 것이 좋아요.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치한 다음에 하면 이 사진의 맨 앞에 플레이 헤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하고 뒤로 가기하고요. 그럼 이걸 플레이해보겠어요. 터치하면 아까와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처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다음에는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진을 멋지게 영상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닷가의 등대인데 이 등대를 가지고 줌인 줌하우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임라인의 등대 바닷가 등대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 펜앤줌을 터치해서 여기 시작위치에서 선택이 되어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으면 터치를 하세요. 여기서 저는 먼저 줌 아웃을 시키고 있어요. 줌아웃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시작위치를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중심 핵심되는 부분을 포커스를 가운데 둡니다. 저는 여기 등대가 중심이니까 등대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끝위치에서 끝위치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되어있으면 손가락으로 두분 터치합니다. 따닥 두분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되어있어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있든지 이렇게 돼있는지 하더라도 화면을 두분 따닥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되어있어요. 두 분 터치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등대가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가기 하고 뒤로가기 해서 프레이 하면요. 이렇게 줌 아웃 점점 피사체가 멀어져 갑니다. 그 다음 거는 반대로 해 보세요. 반대로 줌 인을 해보세요. 줌 인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 해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펜앤 줌 이걸 터치합니다. 펜앤 줌 을 터치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 위치가 선택 시작 위치가 선택 되는 거죠. 선택 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 하면 되고 이제는 줌 줌 인 이니까 전체 화면 그대로 점체 화면 터치해 가지고 화면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을 꽉 채운 상태에서 점점 경비가 다가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끝 위치를 그 다음에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화면이 모니터에서 두 손가락으로 엄지와 금지 손가락으로 등대를 이렇게 가운데 키웁니다. 확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멀리 있는 등대가 가까이 다가오겠죠. 그렇게 설정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시작 위치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플레이 헤드가 제일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뒤로 가기 뒤로 가기는 뒤로 가기 아이콘 있죠. 뒤로 가기 화살 띵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하몬드 터치해서 플레이 하겠어요. 플레이는 여러분도 아다시 띵 거죠.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등대가 점점 가까이 타고 옵니다. 그럼 두 개 처음부터 등대를 플레이 해보겠어요. 화면은 여기서는 등대가 점점 멀어지죠. 여기서 줌 아웃 이라고 하는거죠. 다음에 여기서는 등대가 점점 더 가까이 타고 오죠. 이런 것을 줌 인 이라고 합니다. 줌 인 그래서 이렇게 키네마스터의 사진을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이거 플레이하는게 있죠. 이것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길게 눌렀어요. 길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사진에 모션을 주어서 동영상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키네마스터의 메뉴 펜앤주엄 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스톱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맞춤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은 설정에서 고급에서 자동을 설정하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키네마스터의 자체의 시스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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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